옥천 맛집 일공을 금강올갱이 깔끔한 된장국에 올갱이국에 밥 말아서 겉절이와 함께 먹으면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맛이며 올갱이국밥 단일 메뉴만 있습니다 또 대박집요 비린내 없이 생선이 잘 갈아서 나오는 겉한국수가 인기 메뉴이고 별미로 도리뱅뱅은 술안주로 먹으면 좋습니다 8. 수반쭈꾸미 불맛향이 그윽한 쭈꾸미가 맛있으며 냅지리는 도토리전이나 묵과 같이 먹으면 매운맛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7. 포인트 커피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물멍하기 좋은 뷰카페이고 깨끗하고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도 멋진 곳입니다 6. 경성만두 요리전문점 매운만두전골 안 매운만둔전골이 있어서 취향대로 드시면 되고 만두키, 소, 육수 등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5. 나의 사랑은 나뭇꾼 뒷가루 초발구이에서 나오며 반찬과 쌈도 푸짐하게 나오고 힐링하면서 먹기 좋은 곳입니다 4. 옥천묵집 고토리 칼국수와 수제비가 맛있으며 국물에 들깨가루가 들어있으며 파전에 파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3. 방아실 돼지집 윗반찬이 없고 고기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료 생고기 단일 메뉴 전문점이며 구차장도 넓어서 좋은 곳입니다 2. 포레포라 꽃이 피면 예쁜 카페 앞쪽에는 공장과 밭이 있으며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차 한잔 마시기 좋은 카페입니다 1. 풍미당 진한 멸치국물이 들어있는 물졸면이 맛있으며 비빔졸면은 새콤달콤하고 면이 통통해서 맛있습니다 3. 옥천맛집 옥천맛집 박문순이 타프호시입니다 4. 옥천맛집 박문순 4. 옥천맛집 박문순 5. 옥천맛집 박문순 5. 옥천맛집 박문순 6. 옥천맛집 박문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